해다시고 롤리블를 드켤메 오늘할 게임.. ㅋㅋㅋㅋ 오늘할 게임은 바로 이거야 13단계로 나눠져 있는 스틱맨 괴롭히기 게임 저스트 히히히히 신문을 읽고 있던 우리 쪼오라멘은 갑자기 어떤 살인자를 만납니다 그 살인자는 살인자가 아니라 바바리맨 이었어 짠 뭐야 어? 왜 왜? 왜? 왜 레벨에 실패를 해? 클릭수는 그냥 해도 올라가는데? 이 큰 것만 없애는건가? 아닌데 어떻게 하는거야? 다음 레벨 다 이렇게 어이없는거네 일단 얼굴을 클릭하는건 아닌것 같고 都 계속 이렇게 하는거구나 수고하사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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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카가 요거 어이거 같아 다 털고 요러 으헤헤헤헤허헤헥 괴롭히기야 괴롭히기 어떻게 하는건데 sua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severe 뭐야? 뭐 어떻게 하는거지? 클릭할 수 있는 게 이 기타랑 이거밖에 없는데 방금 뭐가 안 떴어 뭐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 클릭스는 이제 내가 얼마나 잘 했는가 그거를 평가하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게 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이것도 뭐야 필름으로 날려보내야 되나 봐 어 저걸 클릭해도 되게 쉬운 곳에 있을 거야 여기는 아닌 것 같고 뭘까 뭐지 이거 아니야 계속 클릭하면 됐었네 진짜 개평맛 게임이다 일곱 단계 뭐 어떡하라고 이쪽이랑 뭐 관련이 있는 거 같은데 뭘까 옆으로도 갈 수도 있네 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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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게가 잡히게 아 2 2 말씀이 1 이 꽃게를 잡히게 해야되는데 이거 아니고 다시 다시 어떡해 벨을 누르는 건 아니고 클릭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이게 뭐 무너뜨린다는가 이런 것도 없고 도와줘요 힌트 이렇게 쉬울리가 없고 누르고 누르는 건 안되네 넘나 으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스폰지 맛 부는 것 같다 이건 진짜 힘차 안 보고 할게 스폰지 맛 부는 것 같다 자, 이런 것 같다 이거 잘 나왔어 단지 Blood and Team 멀쏘 여기 보면은 43층? 일단 13층으로 가보자 13층이 없는데? 뭐야 깜짝이야 아 진짜 병난 게임이라 아 그럼 이런 게임이었어 어 좋아요 눌러주고 구독해서 닥친구가 한 번 되어주고 다음 동영상에서 보자고 아 그리고 할말이 있어 내가먹었다 아 뭐 그냥 그렇다고 그럼 다음 동영상도 보자고 하이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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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하이파이